오늘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우리 지역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은 3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7도가량이나 높았습니다. 중부 지역에 머물러 있던 비구름대는 차츰 남아하면서 오늘 밤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이면 그치겠지만 포항과 경주, 영덕은 내일 아침에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10에서 최고 4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21도, 포항 23도, 경주 26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21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남부 전해상까지 확대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흐린 날들이 많을 텐데요. 토요일에는 막다가 일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